이번 사태가 삼성, SK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 장비로 이 분야별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먼저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설명해 주시죠. 네, 화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시장 3개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큰 손 역할을 해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와 11%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약 10조 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의 매출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이 약 112조 원임을 고려할 때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체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바닥나면 화웨이는 스마트폰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수요를 다른 중국 업체들이 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비보나 오포나 샤오미나 그런 업체들이 이제 화웨이에 생산 불가능한 부분을 메꿀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그쪽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됩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 이번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이 만약에 이번 미국의 제재를 기회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육성할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분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화웨이 제재가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제재안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외딴섬에 갇히게 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반도체 굴기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소영 기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문 영향 짚어볼까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화웨이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5,580만 대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420만 대를 뛰어넘은 건데요. 이번 제재로 화웨이의 후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중국 내 시장에서는 같은 중국 기업인 오포와 비보 또 샤오미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화웨이 점유율 일부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산 차지를 빚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글로벌 시장 판매율 하락,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로 화웨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동안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해왔던 TSMC와 미디어텍, 또 소니 등 대만과 일본 기업들 뿐만 아니라 디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수출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화웨이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화웨이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가 어려워졌는데요. 화웨이는 원래 올해 하반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인 메이트40를 내놓고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오 기자, 그런데 이 화웨이는 운영체제도 미국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최악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미국의 첫 제재가 있었던 지난해 5월 이후에 구글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훈멍을 쓰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훈멍이 설 자리는 크지 않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기자, 지금 오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폰 부문에서 화웨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진태양란에 빠진 모양새네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가 점유율이 낮아지면 현재 스마트폰 1위 1을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A 등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이 확실한데다 갤럭시 노트20나 갤럭시 폴드2 등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아직까지 화웨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의 중저가 본 시장을 좀 뺏어오고 또 하이엔드 분야에서는 격차를 더 벌릴 기회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기자, 이 통신장비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최근에 삼성이 화웨이에게 도전장을 내민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영향은 어떨까요? 네, 통신장비 시장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내다보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시장에서 현재 세계 1위가 화웨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실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화웨이는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급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화웨이가 현재는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거란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 이 통신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가장 큰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8조 원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부진에 따른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에릭슨이나 노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중심장비 시장에 따른 삼성전자의 시장에 따른 사전자의 점유율을 선정합니다.